이번에는 꽤 특이한 꽃인 소나무 꽃을 소개합니다. 지금 보는 이 노란색 꽃은 소나무 숲꽃입니다. 바람이 불면 여기에서 수많은 노란 가루가 나와서 온 사방에 날립니다.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풍매화입니다. 즉 벌이나 나비같은 곤충이 꽃을 수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빌려 수정시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꽃은 별로 예쁘지 않고 다만 꽃가루를 대량으로 만듭니다. 풍매화의 대표적인 것이 보리, 밀, 쌀 등입니다. 예전에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산을 넘어서 학교에 갈 때 이 소나무의 노란 가루로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또 비가 오면 마당이나 운동장에 송악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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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